4 자 방장 바로 문 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잡 시뮬레이터 2050 년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구요 여기에 4가지 직업이 있어요 메카닉 정비공 스토어 편의점 그리고 이제 식당 사무실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오버타임 야근 야근 뭐데 이건 아이 벌써부터 야근시키지 말라고 어 뭐야 아 재설정이구나 아니 이거 안해도 돼 응 재설정 안해도 돼 자 어떤 직업을 해볼까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높이 설정 따로 되네 이게 내가 키 엄청 커졌는데 지금 이러면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카메라가 밑에가 안 나가 다시 해야 돼 아 생각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직업을 할까 아까 앉아서 측정을 해버려 가지고 아까 앉아서 측정을 해버려 가지고 뭐 다른게 있을까요 오피스 가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플레이 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얘가 직업을 소개해 주니까 어떤게 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050년? 지금 2020년이에요 다른게 뭐가 있겠어 다른게 뭐가 있겠어 안녕하세요 휴먼 오피스 월커드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으로 여기서 이제 시키는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걸 하면 돼요 어유 미안 사무실 잠깐 일단은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시작하자 야 커피를 마셨으면은 설거지 좀 하고 살아 아 뭐 이것저것 있어요 아 아 일을 해라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2050년이라고 해도 뭐 달라진건 없어요 똑같애 지금 몇시야 다섯시에 퇴근하는거 아냐 다섯시에 퇴근하는거 아냐 응? 일단은 뭐 시키는거 한번 해보죠 깨 투 워크 자 일단 아이고 뭐야 안 돼 내 화면 어디갔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케 방이 좁아서 서러워가지고 살겠나 자 일단 첫번째 커피를 마시네요 커피를 마시네요 커피를 주네 커피를 주네 도넛도 주고 좋은회사에요 복지가 좋은회사에요 딸기맛 파랑컵 땡큐 퐁 퐁 퐁 이게 지금 집이 좁아오면 일하기도 힘들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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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в 퐁 퐁 회사복지를 챙겨주는거죠 음? 하나 더 먹어도대요? 상관없죠 퐁 음 맛있네 다음 자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는 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파셉입니다. 인형을 누가 뽑아놓냐 패스워드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되는데 뭐 1번 눌러달래 잠깐만 이거 잘못 눌렀는데 응? 이게 로그인인데? 나 비밀번호 아니 저 비밀번호 따고 눌렀는데요 유럽 1990년 뭐야 이 컴퓨터 뭐야 메일 이메일 관리도 안하고 진짜 개 팝니다 유럽 컴퓨터 강염되었습니다 모어 로봇캣 픽쳐 아, 인 박스 0의 freedom 다음 다음 여기가 슈퍼베이저봇 비즈니스 오케이 여러분 비즈니스 정상 가봐 패러다임 시프트 일하는 척 해야되는데 화면보호기 화면보호기 에? 바빠 보이게 바빠 보이게 하래 응 바빠 보이게 하래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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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그. 그 이유는 그 주위는 맨에 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유일한 휴먼인가 봐요 자 역시 직장인은 바빠 보여야대요 그리고 여기가 보스보트야. 당신이 더 작업할 것 같아. 직장인은 기본, 바빠 보야된다. 딸내들은 뭐하는데? 뭐야, 얘는 아무도 없잖아. 딸내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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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즈메이징. 2농을 찾아봐라. 응? 어떤건? 아 잠깐만 얜 도둑이잖아!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 나 너 아니 이거 입사지원서였잖아? 내가 도둑놈을 고용했네? 사파리랑 뭐야? 십스터랑 도둑놈이랑 스킬 스킬은 정상적이야? 경험 스눕클럽 프론트 스눕클럽 프론트 스눕클럽 힙스터랑 사파리 리더십 있고 어? 휴먼 왓칭은 설마 인간 사파리 쑤 사파리 도둑놈 사파리 도둑놈 파트 사파리 사파리 파트 하필 최근의 사업 증명을 보셨어요? 이건 잘 안되요. 기존 스프드시트 프로그램을 연결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사! 야아! 야, 내가 책 냈다. 불탄다. 자! 배우세요. 배우세요. 저를 밥을 입고 아니다. 뭐 먹지? 하하. 뭐 먹지? 돈이 이게 되나? 아 돈이 없네 과자도 먹고 싶었는데 허무하게 사라진 어? 아니 니를 왜 나한테 시키냐 이거? 너한테도 가는거 아니야 이거? 뭐 캔디바? 아 사준다 그래 걸렸어 흔히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흔히는 모벅들과 함께하는 것 같긴 한데 걸렸어 걸렸잖아 아 아 아 일을 하고 있는 손잡이야? 야 고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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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찍어 봐 이 흥렴한 사진을 봐 또 왜요? 뭔데 이거? 음 음 음 너 이런거 보니? 아니 뭐 사진 보냈다고 보내잖아 전 죄가 없어요 신입이라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어 아 오늘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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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pt 만들어야 돼? 아 bpt 만들어야 돼? 아 bpt 만들어야 돼? bpt 만들어야 돼? bpt 만들어야 돼? bpt를 시켜? bpt를 시켜? 어 컬러 테마는 보노보노색으로 만들까? 요즘 최신 유행일 수도 있어 제목 모티베이셔널 좋은데? 그 다음 변화 드라마틱하게 쾅! 하면서 슬라이드 오버뷰는 비주얼 어허이 경고무 같아 이거 좋아 디테일 디테일을 퍽살려 그냥 한 페이지에다 몰아넣으라고 응? 그리고 또 폭발해 드라마틱하게 또 쾅! 땀 슬라이드의 차트 백프로 리얼 봐가지고 또 폭발해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를 드리겠습니다 오네 어 뭐야 정전이야? 아 bpt 하는구나 아 bpt 봅시다 회의안에 회의 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도착할 수 있어? 클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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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컵 어 아 뭐 마시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쨔 꽝! 아아아아아아악! 음? 다 보셨죠? 와! 뭐지? 자, 100% 리얼입니다. 이렇게 팍팍 올라요. 네, 다음. 꽝! 짜잔! 하하! 하하! 칭찬받았어요. 라이프 잡이래. 기계들은 다르다니까. 인간 기준으로 일을 하면 안 돼. 기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어? 처음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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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파티에... 파티에... 이거 어때요? 아 왜? 뭐 어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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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아... 생일초대장 파티... 파티초대장 써달라는 거죠? 생일파티에. 아 제가 독수리 타법이라 좀 느려요 여기 생일 파티 초대장 나왔습니다 아 뭐 근데 그거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 맞아요? 아 이거? 자기 사적인 놀 시킨 것 같은데? 에.. 두명을 잘라야 돼? 자, 우리가 몇몇의 보증을 찾을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 직업을 확인해 보세요. 카우보이봇 올드패시 패션 얜 누구야 펜시봇 엘레강트한 자세 힙스터랑 얘는 오늘 고용한 애들이잖아 어? 오늘 고용한 애들이잖아 얘네는 올드비 잘라 오래 이랬으면은 나가나가 빨리 먼저 고용한 애들이잖아 먼저 고용한 애들이잖아 아이고 남의껀데 그거 좀 전해줘라 먼저 나가네한테 이게 니껀데 잘가 남 하나 잘리면 되지 뭐 고용한 애들 고용한 애들 고용한 애들 고용한 애들 복사 붙여넣기 알겠지 맨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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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 ㅇㄴㅆ ㄴㅆ Mao 저의 많은 아이들의 사진을 볼수 있어요 너 document 이 아이들 정말 자식들이 있어 진짜 집에 자식이 있잖아 뭐 뭔 사진 보라고 고양이 고양이지! 봐봐, 어? 고양이 사진, 그지? 사이버 고양이지 남... 아, 파쇄? 물 들었길래 이거... 어? 이걸 분쇄하라고요? 돈은 뭔데? 돈을 분쇄? 왜? 제가 딴짓 하느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분쇄를 하시는 거죠? 이거 너한테 이렇게 향하게 하고... 실험 삼아서 딴 거 넣어볼 거... 돈은 분쇄하지 말라 이거 오만 뒤에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같이 두면 안 되죠 같이 두면 안 돼 돈도 갈아? 이거 왜? 보스가 이거... 아! 아아아아아 Academia 니가 어떻게 종 survived 에잇... 어... 확실한 이유는, 너는 진짜 이렇게 많은 것들에 있는 것들은 없지 그래서, 으아... 너는 그런 것들도 좀 해야할 것 같아 물을 주자! 됐습니까? 빨리 가 빨리 가 이상한 일 시키는데 이거 복사기 성능 되게 좋아요 이거봐 복사가 된다고요? 어이 이게 뭐야 어이 이게 뭐야 어이 안 눌렀다고 닫아 안녕 퓨맨 저는 CEO봇입니다 이것은 보스봇이 오랫동안 가야할 필요가 그리고 너 정말 좋은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프로모션을 드릴게요 어? 프로모션 퓨맨 프로모션 프로모션 퓨맨 이제 선물을 만들고 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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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축하받을 수 있기를 완전히 바랄게요 그리고 CEO님 어 보스가 지금 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말씀드린 거긴 한데 평소에 일이 좀 제 업무랑 관련 없는 걸 좀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조금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야 안 꺼져 어 야 내껀 너희들끼리만 먹냐? 아 아 케이크 아 케이크 케이크는 너희들이 먹어 나는 이거 있으면 돼 뭐야 어? 뭐야 이거 초고속 승진이야? 네 스포바바이저 시스턴트에서 갑자기 미드보스 Magriders 신의어 미드보스가 뭐야 워크하드 고우 홈 고우 홈 고우 홈 워호 오우 컴퓨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퇴근 시간이야! 퇴근 시간이야! 5시이 다 됐어. 집중이 끝났어요. 네, 저녁에 들어갈 수 있을게. 회사. 지금 시간 초가 있다고 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음 자막 자막 바꾸는 기능이 있구나 한글 자막은 없을 거 아니야 예전에 이런 거 없던 것 같은데 자막 어? 있네 한국어 자막이? 한글 자막이 있어? 진짜? 진짜? 한글 자막 있었어 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냐 어? 문자 진작 좀 말을 해주지 말을 해줬어야 내가 제대로 게임을 했을 거 아냐 어? 안녕하세요 휴먼 트레이를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해 하하 자막만 깔리는데 오버타임 모드는 뭐지? 프리 모드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휴먼 너는 9-5만 원 하지만 인피닛 오버타임? 무한 초과 근무? 이건 아예 달라지나봐요 뭔가 이게 뭐가 달라지나봐 이렇게 하면은 오버타임 모드로 해가지고 야근 모드 음 나우 플레잉 아 저건 아니구나 어 이러면은 야간 모드인가 봐 그러면은 한번 오버타임 모드로 해가지고 아니 편의점 야간 편의점 해야지 야간 편의점 응? 야간 편의점 해야지 인피니티 오버타임 야간 편의점 24시 편의점 안녕, 휴먼. 그리고 즐거운 세상에... 오버타임. 시작할 때, 첫번째 티켓을 뽑아주세요. 무한으로 계속 나오는 건가? 어서오세요. 롤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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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신 거에요? 롤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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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왜 지못대로... 아니, 잠깐만요. 롤너러! 이건 그냥 소스... 소스통 있는 건데 그걸 왜 가져가요? 당치 Casa 후대 vite 0101121001111010101 긁어서аниã våra 어... 지못 대 webpage 아니 소스를 왜 가져가냐고 소스통을... 정리도 안해놓고... 아 계좌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뭐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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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냥 나가 빨리! 뭐하는 거야 지금 남의 편의점에서? 어? 나가! 이것들이... 물건 사러 온 놈에 한 명도 없어! 아... 청소해야 되잖아... 어서오세요! 내가... 공유의 과제에 참여해야 될 것 같아! 내일은... 큰... 소다... 그냥... 그런... 정말 큰... 어...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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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료는 셀프... 콜라가 어딨어? 잠시만요 손님 콜라 뒤에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콜라를 가져오셔야죠 제가 뭘 해드리는데 아 아 큰거 말고 작은 사이즈라고 하지 않으셨나 점버 사이즈? 큰 사이즈? 아니 잠깐만 계산! 아니 잠깐만 뭐..뭐요? 뭐라고요?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았을때 계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투! 아 아 야 나도 불편하다 야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를 아 또 손님.. 아 어서오세요 제가 특별한 특별한 선물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원하셨지요? 스테이크! 너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이거 여기서 산거 맞으세요? 영수증 같이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게 구입하신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별.. 아 돈.. 아니 돈.. 돈이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냐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뭐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왜 여깄어 이거 돈 좀 벌어보자 돈 좀 어서오세요 How about that rain huh? One Barita Please 아 부리또 하나요?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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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k 아 아 이거 outer 그 kan , 뭐야 이게 천달러짜린데? 이게 뭔 세일이야 이게 하프오프 50%잖아 그쵸? 어 아 이거 잠깐만 왜 왜 저게 돈을 받는게 필요할게 아 냈구나 공짜된 줄 알았네 커머스 그냥 좀 가요 쿠폰 어디다 써버려 다 쓴거는 왜 나한테 주고 있어 아 어 진짜 컴퓨터는 이상한 놈들만 보여가지고 지금 뭐 했다고 벌써 힘들어 무안모드가 좋은게 아닌데 어서오세요 어 아까 오신분같은데 뭐 폭죽이요 원래 편의점에서 폭죽 팔고 이런거 불법인데 제가 특별히 오늘만 좀 드릴게요 아 아이스크림 큰 걸로요 점보 사이즈 된건가 이거 맞죠? 이거 찾으시는거 맞나? 아닌거 같은데 하드 찾으신거 아냐 하드? 하드... 하드... 아이스크림 바라는거 아냐? 저기요! 좋네 이거 하드... 하드 맞잖아 이거요 이거 아냐? 야 이거 너 먹어라 저기요 뭘 뭘 찾으러 오셨는지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실래요? 아 아 아 저기 써 있구나 아 그거 취향 참 진짜 그냥 그냥 아이스크림 안먹으면 먹으면 되지 응? 자 자 가격 총 15.97달러구요 이거 이거 내가 뭘 주문하든 애들은 다 한장씩 밖에 안줘 감사합니다 봉투 담아드렸습니다 뜰고 가세요 정리 좀 할까 여기 아 진짜 신문 이거 오른거 봐 지금 아무거나 기분 꿀꿀한데 기분 꿀꿀한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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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어떻게 해석한 경우 Carlo торы 저양을 니들 니들 들고 가냐고! 경품 아니라고 이거! 어 이거 소스 그냥 니들 취향따라 먹으라고 둔건데 왜 이걸 다 가져가? 어? 아 진짜 넌 뭐 보고만 있어 어서오세요 또? 또 니들이냐? 또? 그 새로운 버츠들은 그냥 여기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시작해야 돼 만약에 아무것도 안 구매할 수 없으면 시장에 안 구매할 수 없으면 시장에 안 구매할 수 없으면 여기에서 구입할 수 없을까? 나아가 이씨 뭐 살 거 아니면 당장 나가 마이! 이 곳을 가야 돼 나아가라고 이씨 너 뭘 보고 있어 이씨 안 살 거면 나가 너 왜 지켜 이건 너 왜 지켜 이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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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썩은 자몽들과 가가지고 무슨 편의점에서 물물교환 야 내 몸을 쫓아내는 거 없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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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이거 줄 테니까 이거나 가져가 자 다시 가져가 똑같은 거야 이 멍청한 놈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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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열 번 받으면 승진한 ㅋㅋ ㅋㅋ 나 승진했으니까 이거 자랑해야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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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ão Ogre ㅋㅋ ㅠㅠ они Rock Про ㅋㅋ 아니 나도 이거나 가져가 가 가 슬롯은 반반 섞어먹어야지 그죠? 반반이지 복권이 안됐으면은 안된거에요 환불이 되는게 아니라 저거 또 왔네 야 나가라고 오지말라고 슬롯은 그 박스는 로이터링 그들이 떠내면은 어디서 왔어 당장 안나가면 당장 안나가면 멀쩡하냐 멀쩡하냐 뭐 금고에 치질러 놨어 이것들은 열쇠 어딨지? 여기 청소 좀 해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와라 와라 그래 와라 와라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예약하셨나요 최신 잡지 최신 잡지 하나면 되나요 슬롯이요 슬롯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원 딱히 원하시는거 없으시면 최신 유행하는 반반으로 드릴게요 아 그냥 먹지죠 그 깐깐하네 이거 뚝기 싫어가지고 자 고사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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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하 하 나 또 보니 하 아 아 왜 왜 여기서 사간거를 다 썩어가지고 와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냐고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아 편돌이의 마음이 이런건가 어서오세요 당첨이라고요 어딜 봐서 가세요 아 아 아 평생했다 이거 빨리 내 편의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그냥 팔아버릴거야 여기 어 아 아 애들이 이제 한국말을 아네 핫도구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으 으 으 으 아 또 세일이야 으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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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그럴거면은 쓰레기는 좀 버리고 가라 넌 뭐하냐 근데 아까 거기서? 아까부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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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없어? 나 퇴근 퇴근 언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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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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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알았으니까 비켜!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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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마시 어서 오세요 거 많아요 전보 사이즈 캔디바요 알겠습니다 네? 뭐야? 뭐? 내 얼굴이 집에 일곱 개나 있다고? 뭔 소리야? 돈이 필요해, 휴먼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 20개만 하고 퇴근할래 어서오세요 전주의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필요해요 저는 큰일이에요 정보 사이즈 부리또요 알겠습니다 정보 사이즈 부리또요 인터넷에 있는 쿠폰을 찾았어요 쿠폰을 사용하셨고요 4,500달러 4,500달러 저녁에 밤에 다시 돌아올게 저녁에 밤에 다시 돌아올게 저녁에 밤에 다시 돌아올게 저녁에 밤에 다시 돌아올게 주문을 열어준 24,7가 저희 고객들에게 더 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불편하다고 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가는 것 같다 휴먼 저는 편의적인 상품을 필요해요 저는 30개 팝시클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하나요 아이스크림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슬러셔 인간 찾으세요? 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재료들이 그냥 불편하네요. 25만 달러입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니 또 시니어 인허냐? 언제 나 여기 사장되냐? 아 이렇게 돈 벌어야지 얘 뭐 어때? 메인 플레이트 야 나 퇴근할래 나간 편돌이 너무 힘들다 퇴근 띴근할래 띴근할래 띴근할래